영상에서 만나요! 블랙핑크에게 핀 곳인 리사시드의 소개들을 바랍니다! 백진! 띠고니! 반응! 박수! 여러분! 이번에는 귀엽게 오른쪽만 스파인드 한 번 더 만들어볼까요? 스파인드 한 번 더 맛있게 짭짭짭짭한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일상시 상세한 매력까지 더해져서 스파인드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드리면서 마지막 포즈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롯데스 올라오시면 스파인드 오른쪽에서 포즈를 취해주세요. 보증핀 스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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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라인드 오늘의 궁금한 구간은 크라스의 고위니아로 완료되는데요 또 보틀을 향해서 폰피스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틀을 향해서 폰피스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베라칩트 축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퍼터라틴 쪽으로도 많은 분이 가다로운 겨달이 되겠지요 제앤이 씨도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또 초록색의 흰색으로 초라이키의 상태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본를 향해서 먼저 베라칩트 축적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크라스의 가운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마이트 복근에 생겨낸을 짓고 오른쪽도 부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릴 수준과 차단주로 독특의 회원의 주의사항을 입고 스마이트의 상태리 배달을 정보를 해주시오 모두들 오른쪽에서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스마이트 복근에 생겨낸을 짓고 이제 디자인들의 카메라를 향해서 상쾌한 인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마이트 모형을 향해서 오늘 커버는 한번 베라칩트 상태될까요? 스마이트는 사랑하는 것만으로 끄덕끄덕이 살았게 커버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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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포스는 없을 목소리를 보면 보고 있습니다 자 꿀빈의 진동이라는 표현은 이번엔 스마이트 이 시즌의 경영학교 시스템이에요! 오늘 강남은 시원하고, 창피하면서 시작한 유일한 공격 기간에 목소리를 내역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통과! 고!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아아 정말 짧고 그렇게 할게 네, 동작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3평의 하나의 목소리로 5회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FOLTOPFUL! SPRIKE! 감사합니다, FOLTOPFUL! 1, 2, 1 AM choir! 역대적,érique & 좋아! 오늘 총생을 즐길 수 있어서 융창에 만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의 파이프라이브 브레이크와 우유환 씨와 휴러진 씨만이 더 나아ud다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하나 어떠셨는지 우유환 씨부터 오늘의 파이프라이브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어떠셨습니까? 네, 어떻게 해? 이렇게 더욱 잘하게! 남성할 때 이렇게 열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긴 것 같고요. 오늘의 다음 날까지 정지로 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와 함께 인사할게요. 자, 스티크팀 파이팅! 프리피트 무대! 프리피트 무대! 안녕! 자, 지혜기 축하드리고 인사를 뵙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해주세요. 자, 스티크팀 군대! 프리피트 무대! 프리피트 무대! 자, 러시아버스 무대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다! 자, 다니드움두지치! 저희는 혹시 이제 스티크팀을 depressing allegiance? 지독社วยlle원시 gewass 미션과 스티크팀의 Ub OneR